한글자막 by 한효정 세견된 시신들은 전국에서 모두 58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가시아 식주의 뇌를 조종해서 물속에 뛰어들게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? 지금 정부에서는 감염자들을 물속에 못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놈이 언젠간 최고의 발악을 할 거란 우린 약을 찾아야 한글은 무죄를 다 죽는다고 지옥아! 안 돼!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야 살인기생충 연가시